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나갔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 전화 주인이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네? 뭐라고요? 이 전화 주인분이 아가씨던데 바다에 뛰어드셨어요 좀 아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도 않고 어디 갔어? 수영 갔나? 지현아 아침 뭐 어디 아퍼? 왜그래 어? 어? 야야 어디 간 거야? 너한테도 말 안 했어? 잘 못 들었을 거야 뭘 언니 둘이 다툰 거 아니지? 여보세요 저..저기 우리 언니 번호거든요 바다에 투신했다고요 왜 그러세요 아저씨 빨리 바꿔요 물고기 탁 한글씨 번호